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얼굴 중안부는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긴 중안부 긴 얼굴은 코가 긴 경우가 있겠고 인중이 긴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코 길이 축소를 해서 중안부 길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가 짧아지는 방법으로 중안부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성형수술을 좀 많이 했는데요 성형수술을 하다 하다보니 얼굴 중안부가 길어졌어요 코도 짧아지고 인중도 짧아져서 중안부가 좀 짧아져 보이면 귀엽고 어려 보일 것 같은데 이 코 짧아지는 법을 알아보니 코가 짧아지면 인중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중 축소에 대해 1, 2년간 알아보다가 세 군데 병원에 상담 갔었는데요 코밑 절개 인중 축소, 코밑 중앙 인중 축소, 입술 라인 인중 축소 이것들이 다들 인중 축소 흉터가 심하더라고요 여기는 흉터 없이 무용인중 한다고 해서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례자분은 원래 코가 약간 길고 상악골이 약간 길었었는데 사각턱 돌려가기 턱 끝 축소를 하면서 이 얼굴이 축소되면서 특히 입술 주위에 입가 여백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사실 이 중안부 여백이 남게 된 얼굴입니다 따라서 얼굴을 이렇게 축소하는데 눈과 입 사이 거리는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더 길어지게 되면은 카메라에 사진을 찍히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없어져 보이고 여기만 부각돼서 더 긴 얼굴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분처럼 코가 긴 얼굴에서 코끝을 이렇게 들어서 코 길이를 축소하다 보면 콧구멍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콧구멍이 보이면 들창코가 되니까 들창코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콧날개 올리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콧구멍이 좀 보이진 않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상악골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인중이 엄청 길어져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인중축소 리프팅으로 해서 눈에서부터 위입술까지의 길이를 코 길이 축소하면서 인중축소까지 하면 얼굴 중안부 축소가 돼서 얼굴에 여백이 훨씬 적어져서 작은 얼굴이 되겠습니다 중안부 축소에는 코 길이 축소 인중축소가 있는데 오늘 코 길이 축소를 해서 콧구멍이 보이면 콧날개 올리기를 해서 인중이 길어지면 인중 길이 축소를 해서 중안부 축소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저희 박현성외과에서 개발하고 수술하고 있는 흉터가 없는 무흉인중축소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